월터대라며, 1873년 4월 25일에서 1956년 6월 22일 영국 시인 겸 소설가, 어린 시절의 노래로 문명을 굳혔다. 환상적이고 신비적 분위기를 차아내는 독특한 용어와 운유를 구사하였다. 대표작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뛰어난 시집을 간행하여 조지 왕조 시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. 런던의 세인트폴 학교에서 배우고, 어린 시절의 노래 송지 오브 차일드후드로 문명을 굳혔다. 환상적, 신비적 분위기를 차아내는 독특한 용어와 운유를 구사하였다. 대표작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더 리스너지를 비롯하여 많은 뛰어난 시집을 간행하여 조지 왕조 시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. 그 외에 소설 귀향 더 리턴 난쟁이의 회상 메모아즈 오브 미지트, 평론사견 더 프라이비트 뷰, 동화 마녀의 비 등으로도 유명하다. 그의 작품은 지그린과 티트머스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. 그의 작품은 지그린과 티트머스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쳐지다. 그의 작품은 지그린과 티트머스 등의 작품은 지그린과 티트머스 등의 피해가 생산을 지그린과는 지그린과 티트머스 등의 주행을 두고,